한솔아 사모님이 많이 예민하신데 이렇게 나와도 괜찮겠어요? 다비가 유치원에 나오고 싶어 해서요. 엄마하고 떨어지고 저하고 지내면서 다비 표정이 밝아졌죠. 다비를 보람 어머님이 데리고 계신 거예요? 같이 지내는 거 모르셨어요? 회장님하고 다비, 보람이까지 다 같이 지내요. 아, 네. 사모님? 그년이 나타났어. 추적 중입니다. 차에 다비도 있는데 회장님 계신 것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절대 놓치면 안 돼. 주소 확인하자마자 쏘아. 네, 알겠습니다. 누가 절 미행하는 것 같아요, 회장님. 여기를 찾아내려는 거야. 당신이 집사람이나 장인에 대해서 몰라. 위험해, 피해야 돼. 집 말고 유치원으로 돌아가는 척 할까요? 그렇게 해. 내가 지금 유치원으로 갈게. 그래. 차비서, 차 대기시켜. 우선, 차 대기시켜. 감사합니다.